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의료계에 반대가 심한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와 진료보조간호사 활용 방안을 거론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어제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만약 전공의 등이 파업해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존 인력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비상진료 대응 계획을 마련해놨다며 군 병원과 공공의료기관들을 활용한 응급체계 대응 등 모든 대책을 준비해서 가급적 진료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